제14회 현인과의제 특집 현인 선생님을 그리며 오늘 첫 무대는 송란의 무대로 시작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 그러세요. 어머님의 손을 먹고 떠나올 때에 구원새도 울었다고 나도 울었어 바람잎이 휘날린 눈 찬마루 덕을 너머던 그날 밤이 그 뽀뽀 그 뽀뽀 흥어지는 중 흥어어어서 하하 흥어어어라 흥어어어양 우리 방향이 뒤쩍 내 손을 맺은 사랑이야 어이 해석 원이 있느냐 난 향해 저 신세에 피 내리던 고모령은 언제나 맺느냐 한글자막 by 한효정